안녕하세요. 이티시게임입니다. 이번에 볼게요. 파퓰러 워즈라는 게임인데요. 뭐 흔하게는 아이오 게임들 중에 하나인데 게임 방식은 맵을 돌아다니면서 소속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을 먹어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룹을 키워가지고 다른 그룹을 잡아먹는 그런 게임인데요. 뭐 스킴만 바꾸면 비슷한 그런 아이오 게임들이 참 많긴 한데 뭐 어쨌든 재밌어 보입니다. 바로 한번 해보죠. 자 메인 화면이구요. 플레이 밑에 클래식 모드라고 되어있는데 모드가 좀 있나보네? 클래식 모드 솔로 아아 두가지가 있군요. 그럼 클래식부터 하우투플레이 해가지고 뭐 있는데 시간은 2분동안 해야 되는 것 같구요. 자 해가지고 시작됐구요.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더라구요. 소속이 안되어 있는 이 하얀색 그룹 사람들을 오케이 자 지금 별이 있는 거 보니까 1등이죠? 다른 그룹을 좀 가볼까요 이제? 전쟁을 해야겠죠? 게임 제목이 파퓰러 워즈인데 이게 파퓰러가 인기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?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인기 전쟁? 하하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잡았고 좋아요 퍼스트 헌트 오케이 지금 오 3등이네? 자 좀 차량 많은 데가 없나? 이게 뭐야 아 나보다 위기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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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 돼 자 2등이구요 1분 남았습니다 음 뭐 게임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죠? 아 근데 이게 보니까는 랩이 넓어가지고 서로 좀 솔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좀 그렇군요 보라색 내가 먹을 수 있나? 아 비슷하네 그 급이 비슷하면은 먹히지 않는 것 같구요 여기 뭐야 이거 쟤는 아 1등이다 쟤 가면 안되겠는데? 아 이렇게 3등에서 끝나는 건가? 지금 서로 다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오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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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그러고 보니까 이거 AI야 사람이야? 쫓아오는 게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가? 핑크 오오 안돼 안돼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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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커진다 5초 어 둘만 남았네?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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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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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2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뭐 이제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알았죠 이번에 그러면 좀 제대로 해볼까요? 그 전에 맵을 좀 잡아볼까요? 맵 선택이 가능한가? 아 맵 선택이 가능한데 뭐가 조건이 있구만 이 맵은 15번을 이겨야지 할 수 있구나 아 이번 영상에서 15판 안 할 것 같은데 하하하 자 그대로 한번 다시 가보죠 보니까는 이게 그 일단은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몸집을 키워야 돼 자 위주로 위로 오오 굉장히 센데? 아 이거 잘못 왔다 이거 오 다 피해주네? 하하하 게이드 자 야금자금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여기는 농구 체육관 같은데 오케이 어 별로 없네 이 벽 뚫을 수 있나 지금? 벽 오오오케이 뚫어주고요 선물 상자 먹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 자 여기 야금야금 먹어주고요 일단 외곽을 돌면서 이렇게 소속이 안 돼있는 사람들 얘네들을 다 흡수를 해줘야지 유리한 것 같아요 어? 얘 뭐야? 버그인가? 허허허허 막 날라가는데? 허허 자 먹어주고요 일단 2등 좋아요 자 1등 탈환 오 아하 지금 막상막하네요 2등이랑 자 여기 먹어주고요 오케이 여기 노다재다 자 잘 먹어주고요 슬슬 플레이어 잡으러 가도 될 것 같은데? 오케이 노란색 오오오 압도적 1등 자 3등 왜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아? 허허허 자 가자 오케이 먹어주고요 자 이제 한 명 남았어요 뭐 아무리 봐도 2등이 저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얘 뭐지? 왜 가만히 있지? 도망다니는 거야? 허허허 자 그냥 먹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까 먹은 선물 상자 열면 뭐 주는 거야? 아 돈 주는 거구나 음 뭐 그래요? 새로운 스킨을 받았고요 교복 입은 어떤 학생 스킨인 것 같아요? 어? 정장인가? 좀 애매한데? 허허허 스킨에 가가지고 아까 받은 거 어딨어 이거? 어 요거 셀렉트 그러고 보니까 스킨이 오 많이 있구만 오케이 엄청 많이 있네요 오 스킰마다 다 조건이 또 따로 있군요 이거는 곧 받을 수 있겠는데? 세 번만 하면 되나 보구나 써클 아 이것도 스킨이 있어? 어허 아 이거는 그냥 색깔이 바뀌네? 그러면은 빨간색 페이스 아 이것도 나름 좀 커스텀이 되는군요 허허허 어 이거 괜찮다 오케이 자 그러면 클래식 모드 말고 아까 그 솔로 있었잖아요? 그거 한번 해보죠 솔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자 해보도록 하죠 시간은 똑같이 2분인 것 같구요 자 시작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2분 동안 그냥 내가 최대한 많이 먹으면 되는가 보구나 그냥 기록 경쟁인가 보네 음 이런거 재미없지 같이 해야되는데 뭔가 경쟁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? 이거 뭐 왜 이렇게 나무들이 막 넘어가냐 혼자 하고 있는데 막 넘어갑니다 허허허 희한하네 뭐 어쨌든 간에 혼자 하는 모드니까는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네 솔로모드 끝났구요 그냥 맨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 최대한 몇개 먹었나 뭐 그렇게 숫자 재는 것 같아요 음 요거는 뭐 재미없는 모드군요 자 끝났습니다 더이상 뭐 할게 없어요 야 이거 편집하면은 한 6분 이렇게 나오겠는데? 허허허 이 정도로 분량이 안나올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허허허 자 그러면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막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별거 없네 게임이 자 시작됐구요 요거 뭐야 이거 오 안돼 안돼 자 이거 집중해가지고 야금야금 압도적인 1등으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금살금 왔다갔다 하면서 먹어주구요 사람 많은데 어 저기 오케이 어 여기부터 여기부터 최대한 동선을 이렇게 쓸데없이 남겨없이 자 이렇게 먹어주면서 오오오 자 여기 먹어주구요 지금 2등이구요 음 여기 넘어가야겠다 아까 외곽에 보니까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선물 상장 먹어주구요 별로 쓸모도 없는거 자 1등 유지하고 있죠 2등이랑 별 차이가 안나요 어 먹겠다 자 잘 먹어주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잘 먹어주구요 오케이 2등이랑 점점 차이를 벌리고 있죠? 음 1분 남았구요 좀 먹어주고 오 2등도 잘 먹는데? 쟤 어디서 먹고 있는거야? 자 여기도 먹어주고 이제 슬슬 좀 건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먹어주고 오 여기 많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싹쓸이 음 좋아요 2등이랑 꽤 차이가 나고 있죠? 이거 뭔가 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외곽을 돌고만 있네 자 슬슬 이제 가볼까요? 저기 3등 있다 쟤 먹으면은 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도망가는데? 야 이리 와봐 아 얼마 안 남았어 쟤는 좀 먹고 끝내고 싶은데? 10초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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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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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 오케이 4초 3초 아하 이러고 끝나겠네 음 나름 뭐 압도적인 1등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? 음 그래요? 오 새로운 스킨이구요 아까 캐릭터 조건을 보니까 클래싱 보드 3판 하면 주는 캐릭터 같았는데 오케이 좋아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파퓰러 워즈라는 아이오 종류 게임이었는데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잠깐잠깐하게 재밌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여러가지를 좀 다듬었으면 하나 좋겠는 게임인데 뭐 그래요?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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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